안녕! 당당이들! 여러분들하고 친구 물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혹시 저의 8세컨즈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? 제가 작년 여름에 8세컨즈 매장 방문 영상을 올린 후에 8세컨즈의 그 알록달록한 색감과 트렌디한 디자인에 반해가지고 꾸준히 하울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. 이번에 제가 여름을 맞이해서 SPA 브랜드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근처에 있는 자라나 H&M 등등 좀 다양한 매장을 갔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역시나 저의 지갑을 활짝 열게 한 거는 8세컨즈였습니다. 원래도 8세컨즈를 지나가면은 알록달록한 색감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편인데 제가 매장을 방문했던 날이 신상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던 건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L사이즈들이 매장이 엄청 많아가지고 신나게 입어보고 열심히 기분 좋게 쇼핑을 다녀왔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뭘 샀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짜잔! 첫 번째로는 크롭 블라우스랑 반바지가 세트인 제품인데요.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핏이 미쳤어요. 꼭 사셔야 돼요. 제가 매장에서 이걸 입어보자마자 음? 이건 완전 내 건데? 하면서 이건 사야 되는데? 하면서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이고요. 상의는 셔츠 형태로 밑단이 밴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꼬임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기장감이 배꼽을 덮지 않는 아주 크롭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입을 수 있는 반바지가 굉장히 높은 하이웨스트라서 상의와 하의의 간격이 많이 넓지 않게 투피스지만 뭔가 점프수트 같은 느낌을 연출하면서 입을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상의와 하의 따로따로 착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도 좋은데 전 이 두 가지를 같이 착용했을 때 점프수트 느낌이 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상의 밑단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잡히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허리 라인을 한번 잡아주기도 하고 몸매 실루엣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주는 예쁘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점이 되게 만족스러웠고요. 팬츠는 반바지지만 너무 짧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이라서 좋았고 저한테 허리 사이즈가 조금 넉넉하긴 했는데 스판이 없는 소재라서 그런지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사서 입는 게 좀 여유롭고 편안하고 좋더라고요. 이 제품은 블랙 컬러라서 깔끔하기도 하고 심플하면서 데일리한 느낌으로도 착용할 수 있고 핏도 정말 예쁘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투피스 찾는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꼭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두 번째로는 제가 반팔 니트를 구매했는데요. 제가 에이세컨즈를 정말정말 좋아하는 게 이 색감 때문이거든요. 근데 역시나 이 니트에서도 이 예쁜 색감이 눈에 띄죠. 연한 핑크 컬러랑 연보라 컬러가 조금 성기게 짜여진 그런 반팔 니트인데 이 컬러 조합이 여쿨인 저한테 아주 찰떡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체형 특성상 반팔 니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 색감에 반해가지고 구매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여름에 이거 위에다가 입고 와이드 팬츠나 아니면 스커트랑 착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? 이 단추 컬러감도 니트 색감에 맞게 보라색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전반적으로 되게 사랑스러워서 여름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족했던 아이템이었어요. L 사이즈 기준으로 저한테 레귤러 핏으로 딱 맞게 착용할 수 있었고요. 근데 아쉬웠던 거는 소재가 여름 니트 치고는 조금 두꺼워서 약간 더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짜임이 되게 성기게 짜여있는 만큼 안에 속옷도 유의해야 돼서 입을 때마다 조금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. 그치만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저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쁘게 귀엽고 발랄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원피스 두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요. 첫 번째는 블랙 컬러의 바탕에 알록달록한 플라워 디자인과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미니 원피스예요. 사실 패턴만 보면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마네킹이 입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입어봤는데 웬걸 착용했을 때 훨씬 예쁘고 귀여운 원피스더라고요. 깊은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는 넥라인과 볼륨 소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벙벙한 핏감까지 전반적으로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. 이 어깨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를 내린 다음 오프숄더로도 입어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입는 것보다 어깨를 내려서 오프숄더로 입었을 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. 이 시원한 어깨 라인과 원피스 디자인이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 벙벙한 핏감과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까지 활동하기에 너무 편하고 예쁜 거예요. 저는 원래 오프숄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름에 오프숄더를 정말 자주 입는데 저처럼 오프숄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해하면서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라운 생각이 들었고요. 오프숄더이지만 착용감도 편한 귀엽고 러블리한 제품 찾는 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해하실 것 같은 제품입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사이즈는 M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L사이즈도 착용을 해봤거든요. 근데 어깨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L사이즈로 착용을 했을 때 어깨 부분이 좀 뜨고 핏이 안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M사이즈로 구매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원피스는 똑같이 플라워 패턴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원피스를 구매했는데요. 화이트 컬러의 바탕에다가 블루 컬러의 플라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정말 여름과 잘 어울리는 롱 원피스를 구매했어요. 이거는 제가 착용을 해보고 라인이 너무 예쁘게 떨어져서 구매한 제품인데요. 가슴 부분에 셔링 그리고 하트넥으로 되어 있는 넥라인과 밴딩이 아니라 딱 깔끔하게 들어간 허리 라인까지 이 라인이 너무너무 예뻐서 입었을 때 뭔가 청순해지고 몸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피스라서 입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 한다 이러면서 구매했고요. 그리고 롱한 기장의 원피스이다 보니까 키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슬림해 보이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청순청순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에 이거를 입고 데이트를 하면 그렇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를 내려가지고 오프숄더로 착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청순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는 오프숄더로 입는 것보다 베이직하게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게 좀 가장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하늘하늘한 청순한 데이트룩 원피스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은 원피스입니다. 다섯 번째 제품은 블랙 컬러의 나시 제품인데요. 이것만 딱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죠. 제가 여름만 되면 다양한 컬러, 다양한 소재, 다양한 디자인의 나시들을 정말 많이 모으는데 제가 여름에 반팔 자켓이나 여름용 가디건 입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안에 받쳐 입을 수 있는 나시를 정말 많이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8세컨즈를 갔는데 이렇게 한쪽 어깨가 과감하게 파인 디자인의 나시가 있어서 한번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핏이 너무 예쁘고 좀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한쪽 어깨는 굉장히 두꺼운 어깨끈 한쪽 어깨는 굉장히 얇디얇은 어깨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밸런스한 느낌을 낼 수 있고 또 굉장히 시원하고 과감하게 넥라인이 깊게 파여 있어서 힙하고 캐주얼하면서 시크한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아이템이에요.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뭔가 세미 유교걸 같은 느낌이라서 단독으로 착용은 절대 못할 것 같고 블랙 컬러의 반팔 자켓이나 화이트 컬러의 반팔 자켓 안에다가 이너로 착용해서 예쁘게 입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고요. 이거 하나만 룩에 더해줘도 진짜 시크하고 힙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. 소재가 부드럽고 약간 신축성이 좋은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M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고 딱 맞게 착용이 되더라고요. 안에 속옷 받쳐 입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블랙 컬러의 브라를 입고 착용하지 않을까 싶고 저처럼 반팔 자켓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크하고 스트릿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굉장히 만족해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템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아주 귀엽고 키치한 느낌의 반팔 티셔츠를 구매했어요.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하이틴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만족해하실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배꼽을 덮는 정도의 세미크롭 기장으로 몸에 아주 딱 달라붙게 착용하는 슬림피 티셔츠 제품이고요. 화이트 컬러의 바탕에다가 핑크색이랑 그린 컬러의 프린팅 때문에 정말 하이틴스럽고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에요. 이 티셔츠를 완전 하이틴 룩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면 미니 스커트나 아니면은 연청 데님 스커트 이런 거랑 연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하이틴스러운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 와이지한 데님 팬츠랑 연출해서 그냥 발랄하고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어줄 생각이고요. 이 티셔츠가 바탕이 그린 컬러, 이 컬러로 되어 있는 컬러감도 있었거든요. 그것도 진짜 너무 예뻤는데 제가 이미 초록색 4의를 입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컬러로 구매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쁜 컬러감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티셔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소재가 조금 독특해요. 굉장히 소프트한 질감으로 신축성이 좋고 몸에 부드럽게 달라붙는 소재인데 착용감은 정말 정말 편했지만 잘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여름에 한철 입기 좋은 진짜 귀엽고 키치한 그렇지만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티셔츠 찾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만족해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. 마지막 제품은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아이템이죠. 볼캡을 구매했어요. 진짜 이 컬러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나요? 제가 진짜 이런 컬러감에 막 눈이 돌아가는데 에이세컨즈에서 이 모자 이 컬러감을 발견하고 음 내 거군 음 내 것이 왔군 하면서 구매를 한 그런 볼캡이에요. 핑크 컬러의 바탕에다가 레드 컬러로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레터링 문구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컬러 조합, 컬러 배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여름에 착용하기에도 너무 예쁜 컬러감이고 베이직한 코디에다가 포인트로 착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꾸안꾸 느낌 연출하려고 구매한 볼캡이고요. 소재도 너무 두껍지 않게 가벼운 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착용하기에도 너무 덥지 않을 것 같고 핏도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동그랗게 잘 잡혀가지고 만족하는 모자입니다. 솔직히 별다른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이 컬러감 하나만으로도 구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헬스장을 갈 때마다 진짜 편하게 입고 머리도 안 감은 채로 모자를 쓰고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아마 많이 착용하지 않을까 꾸안꾸 느낌 낼 때 연출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. 자 지금까지 제가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한 8가지 아이템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. 저의 취향과 애정이 듬뿍 담긴 게 느껴지지 않았나요?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당당이들 안녕!